연승 코인 와 2승 갑자기 많아 의자는 편대비 앱이지 어제덕 또 헌터 뭐 꺼붙셨죠 뭐지? 미라나하고, 문드레인저하고 아니, 뒷뒤가 어디였지? 왜 이래? 다시 가야 되자 왜 이래? 네, 공속공원 제일 옛날 SU들은 가게도 못 했지 레그즈스, 사람들 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게 뭐지? 아 저는 아무것도 안 꼈죠 주먹이 안 끼는게 편하더라구요 아 쉬먹도 안 터지니까 엄청 약하네 아 그냥 앰프 쓰면 돼요 이거 하나 남았네 이거 이거 하나 남았어요 네 제대로 안 됐나 보네 그래도 백볼인데 엉덩이꺼 나왔나 엉덩이꺼 나왔나 엉덩이꺼 나왔나 바로 움직이네 이쪽으로 열려야 빨리 나와 뭐 안진건가 엉덩이꺼 나왔나 끊었네요 아니 아직 던져야되요 왜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에임밍블라이드인데 지금 제 헌터들 황강 무기 하나씩 다 들고 오세요? 들어가서 못 던져있지? 아 맞다 살아나면 안되네 하나요? 네 자 이제 뿔틱 개방합니다 뭐죠? 오프레임으로 든 다음에 오퍼레이터로 들으면 두 개씩 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진정히 말씀해 주셔야지 포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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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는데 이제 안나온다 아 이거 로딩판전이라서 이거 떨어뜨려 그냥 오퍼로 계속 이동하면 돼요 그리고 오퍼로 더 크락 그 다음에 오프레임으로 다시 나왓 결불하다 нав아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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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랩노이 저처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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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치아 흠흠 의상 저으 워 아 왜 나 안줘? 아 오호 흠 흠 아와라이요 지바라 이제 용기 속이 나오네요 예 패치했나봐요 아 아 저 그래프나 좀 어떻게 해 아이씨 용기는 이제 정을 떠나 아 아 기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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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으면 그래도 금방 차가지고 이상하다? 파열구는 보이는데 그 녀석들이야. 너무 빨리 막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얘네 너무 멀리서 와요? 이럴땐 방지 램지 어? 해수평가 없는데? 왠지 이거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ㅠㅠㅠㅠ 개 멀리서 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부스트 하나 넣어드렸어 뭐야 용기 사라졌어 터트리신거 아닌가요? 여기서, 아 여기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찍어라 아 참여한거 날라가겠네 디비전 2 이상한데 마 디비전 안하니? 할 것 같은데 디비전 2 나와야지 개 쓰레기 전망 게임 차는 못 받겠나 아휴 차는 못 받겠나 쓸데없는 티에 팔고 나올 때는 위험하다 저 모아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진 타일고가 나와서? 너희가 왜 아휴 타일고 다쳤다 다시 가야 돼 아휴 디비전 미쳤습니다 안 돼 내가 죽였는데 다이컴 이제 뺏지 않아요? 이거나 먹고 가라 참을 못봤다니 슈슈슈 That's enough So I tell From the job Of the world Toward Home That Sweetest Spot Near the Suck Of 리이지 대강 제대로 같이 오네 제가 어? 이번에 터럽게 할거 같은데? 빤스런 오이 이리와! 죽어! 슈트? 슈트, 괜찮으세요? 500m면 괜찮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해졌어 금융은 지연해 그들을 기억하셨어 그 모든 건 중요해 그들 기억하려는거야 그들을 기억하셨어 그들 기억하셨어 그들이 알았다 그들은 주인공이 너무 좋았다 그들은 다 잊었다고 했다고? 다 잊었다고 말했다